자 오늘은 22년 11월 모의고사 고1 11월 모의고사 시험 범위가 지금 현재 22, 29, 30 뭐 이렇게 해갖고 22년도 건 지금 다섯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22번, 29번, 30번 이렇게 한번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오늘 22, 29, 30까지 해보고 시간상 안되면 22, 29까지만 하고 30서부터는 다음번에 하는 걸로 할게요. 알았죠?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자 22번. 자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자 두려움, 무섭고 위협적인 뉴스에 관한 한 있죠? 여기 지금 설명이 되어 있죠? When it comes to, 뭐뭄에 관한 한, 뭐뭄에 관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 얘가 투부정사가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 중요한 사실입니다. 저거 투부정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뒤에 명사를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명사에 관한 한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이 무섭고 위협적인 뉴스에 관해서 Research suggests the exact opposite. 자 이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요.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opposite, exact opposite. 그러니까 완전 정반대를 시사한다 이 말이죠. 자 다시 말해, old saying은 아는 게 힘이다인데 Research가 아니야, 반대를, 다시 말해 모르는 게 약이다 이런 뜻이죠. 뭐에 한해서는 scary하고 threatening 한 거에 한해서는 threatening threatening 뉴스에 한해서는 모르는 게 약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네요. 자 요거를 이제 영어로 써보면 어떨까요? 뭐 딱 완전히 딱 들어맞는 뭐 그런 건 없는데 보통 이제 쓸 수 있는 게 What you don't know 말 그대로 그쵸? What you don't know 모르는 것이 Won't hurt you 널 다치게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이제 Ignorance Ignorance is least 뭐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그쵸? 모르는 게 축복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바꿨으면 저런 식으로 내용을 바꿔 쓸 수도 있으니까 하나 좀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frightening news can actually drop and rob people of their inner sense of control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보시면 랍 오브 이렇게 돼 있죠. 랍 A 오브 B 어 우리가 고등학생들은 지금 우리가 이제 시험기간 직전에 이걸 못했는데 지금 다른 저학년들은 이걸 다 했단 말이지. 중학교하고 초등학교는 이걸 다 했어. 우리가 뭔가를 강탈하다 라는 뜻으로 쓸 때 랍 A 오브 B를 쓰는데 이때 A가 대상이고 B가 내용이에요. 그리고 저 랍 대신에 쓸 수 있는 말이 deprive도 똑같이 써요. deprive A 오브 B 이렇게 쓰거든요. 똑같이 A가 대상이고요. B가 내용이야. 즉 강탈 대상을 먼저 쓰고 오브 다음에 강탈하는 내용을 쓰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inner sense of control 뭐예요? 내적인 통제를 가지고 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무서운 뉴스 깜짝깜짝 놀라게 만드는 이러한 뉴스 자 뉴스가 놀래킬 수 있으니까 ing 붙은 거 이거 확인하시고 사람들한테서 내적 통제력 같은 것들을 가버려 가버려서 making them 그들을 만드는데 less likely to 여러분 likely to는 뭐뭐 인 것 같다 가능성이 있다 이런 뜻인데 less니까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세요. 알았죠? 그냥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 less예요. less likely to 자 가능성 없는 거예요. 가능성이 낮은 거야. take care of themselves and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이나 그들 스스로를 돌보게 만드는 가능성을 낮춰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런 가능성을 낮춰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가 지금 themselves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이 앞에 them이랑 themselves의 이 them이랑 동일한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같은 걸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them 대신에 themselves를 썼다는 거 하나 봐두십시오. 의미상의 조화가 좀 같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making them 할 때 저 them도 people이랑 같은 뜻이니까 결국엔 다 삼자가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 목적어가 완전히 동일한 상태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돼요. 지금은 저 그냥 그대로 themselves를 놔야 돼. 자 그래서 public health research 뭔가 이렇게 공중보건용구는 says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shows 뭐라고 보여주고 있냐면 when the news presented health related information in a pessimistic way 뭔가 이런 비관적인 방식으로 건강과 관련된 그쵸? 어 정보들을 제공을 하는 거죠. present 가 돼 있는데 여러분 present 발표하다 하지 말고 제공하다 뜻도 있어요. 이거 그래서 이런 뉴스들을 제공 이런 뉴스가 뭔가 이렇게 좀 비관적인 방식으로 건강관련된 정보를 제공을 할 때 사람들은요 are actually less likely to take steps to protect themselves from illness as a result. 결과적으로 병으로부터 수수료로 지키려고 하는데 그쵸? 이게 단계를 밟아가야 되는데 그걸 less likely 니까 덜 하는 것 같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가능성이 낮아 이럴 가능성이 낮다고 likely to 가능성이 낮은 거예요. 즉 사람들이 이거 잘 안 하려고 한다 이 말인 거지. 사람들이요 스스로를 보호 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이걸 하지를 않아요. 자 여기도 지금 피플하고 댐세우브스가 동일한 상태죠. 그래서 지금 댐세우브스에 이렇게 붙어있는 거 하나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공중보건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요 비관적인 뉴스가 이런 비관적인 건강관련된 정보들을 막 전하면 그쵸? 결과적으로는 이 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려고 이 단계를 잘 바빠가려고 하지 않는다더라 뭐 이런 거죠. 그쵸? 그러니까 코로나 이런 거 우리 있었을 때 아이고 코로나 여러분 어떻게든 걸리십니다. 라고 뉴스에서 계속 떠들어댔으면 누가 마스크 쓰려고 그랬겠어요? 어차피 걸릴 거 그냥 대충 걸려보자 이러고 넘어갔겠지 그쵸? 자 그러니까 아 뉴스 아 뉴스 아티컬 that intends to warn people about increasing cancer rates for example can result in fewer people choosing to get screened for the disease because they are so terrified of what they might found 어 그래 이것도 되게 좋은 예다 코로나 한참 심할 때 코로나 검사 안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 가끔 계셨었잖아요 그쵸? 코로나 검사 안 받으려고 하고 이 주사 안 맞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단 말이야 그럼 그분들은 무슨 생각 인거야? 아 이거 나 검사했는데 걸리면 어떡하지? 나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데 괜히 걸려갖고 일주일 일 쉬면 이건 더 큰일이잖아 그러니까 검사 안 받으시는 거죠 자 요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기사가 있었는데 어떤 기사냐 하면 Intend 그렇죠 Intend to warn people 사람들한테 경고하는 뉴스에요 그렇죠 경고를 하는 뉴스입니다 자 뭘 경고를 하냐 하면 뭘 경고를 하냐 하면 자 people about increasing cancel rate 암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경고를 하는 그러한 기사가 있었다고 쳐보죠 이 기사는 can result in 이렇게 돼있는데 여러분 result in 은 in 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가 결과고 여기가 원인이라고 했어요 얘네는 누가 결과고 누가 원인이냐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저 해석 자체보다는 result from 처음은 뭐뭐로 붙어 이런 뜻이라서 얘는 이렇게 나오죠 얘는 여기가 결과고 여기가 원인이다 제 여기는 이 아티클이 원인이어서 이러한 결과가 발생이 되는 거야 원인이 아티클이 결과는 fewer people 얘들아 few few가 어 빼고 오면 부정은 not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했다 이 말인 거야 사람들이 안 해 뭘 안 하냐면 choosing to get screened for disease 질병에 대해서 그렇죠 질병에 대해서 get screened 여러분 이건 검사 받다 여러분 엑스레이 같은 거 찍어보더라 뭐 이런 거 하는 거지 뭐 이런 것들 검사를 받는 걸 선택하는 사람들이 few 거의 없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they are so terrified of what they might found 그렇죠 자 뭐 하는 거예요 어 그들이 발견할지도 모르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겁을 먹었기 때문에 그럼 그들이 발견할지도 모르는 것 이게 뭐야 그들이 발견할지도 모르는 것 뭐예요 그냥 질병이죠 해당 질병이 돼 있지 해당 질병에 대해서 너무나 겁을 먹은 나머지 아예 검사 받는 것 자체를 거부한다 이 말이야 This is also true 여러분 This is also true This is the same 이렇게 나오면 예 똑같이 적용이 돼요 이런 뜻이에요 This is also true for issues such as climate change 기후변화 같은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When a news story is all doom and gloom 아이고 뉴스가요 doom and gloom 여러분 doom이라는 게임 해보셨으면 아실 수도 있어요 이 단어 매개 파멸적이고요 그렇죠 매우 암울한 상태라면 사람들은 feel depressed 뭐예요 사람들이 우울해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뭐가 붙었어 이리가 붙었죠 사람들이 우울한 거니까 이게 돼 become less interested in taking small personal steps to fight to callos call claps 자 이런 생태학적인 붕괴와 싸우기 위한 개인적인 과정 작은 과정 같은 것들을 취하는데 흥미를 잃게 돼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 사람들이 우울해지고 사람들이 흥미를 네 스텝을 밟지 않습니다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죠 역시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는 거니까 이리 depressed 에도 이디붙어있고 흥미에도 이디가 붙어있는 상태인 거야 다만 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레스도 같이 붙어있다는 거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을 주는 뉴스는 사람들이 문제에 대해 덜 대처할 수 있게 해준다 라는 게 이 글의 주제가 되겠어요 내용이 어렵지는 않았는데 조금 이 댐이 지금 반복적으로 나온 댐셀즈가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얘네들이 지칭하는 바가 누구인지 레스도 반복해서 나오죠 레스가 지금 되게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왔어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few 같은 애들도 없이 쓰여있기 때문에 얘를 a few people 이렇게 쓰시면 안 돼 a few people 이렇게 쓰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알았죠 그 다음에 네 다른 데로 확장 해석해갖고 이게 기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까지 내용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재밌는 글이었어요 자 다음으로 가죠 29번 봅시다 자 you may have seen headlines in the news about some of the things that machines pro-power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can do 자 아마도 have seen headlines headline을 본 적 있을 거예요 in the news 뉴스의 headline을 본 적 있을 건데 어떤 뉴스냐 하면 about some of the things that machines power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can do 자 artificial intelligence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AI 인공지능을 말하는 거죠 인공지능에 의해서 powered니까 글쎄요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뭐로 해야 될까요 힘을 얻는다라는 뜻이니까 작동되는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죠 인공지능에 의해서 작동되는 기계 작동되는 기계가 can do 할 수 있는 무언가 이거 되겠죠 some of things 이렇게 되겠네 자 구조가 어떻게 누구누구로 꾸미는지 보십시오 알았죠 자 요렇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들어본 적 있을 거야 그런데 If you were to consider all the tasks that AI powered machines could actually perform it would be quite mind-blowing 자 문제는 만약에 너가 consider all your work to consider all the tasks 모든 일을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그쵸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that AI powered machine could actually perform 자 AI로 구동되는 AI로 작동하는 그쵸 기능하는 모든 기계들이 어떻게 perform 그쵸 일을 수행을 하는지를 그쵸 모든 것들을 한번 고려를 해본다면 it would be quite mind-blowing 아마도 꽤 놀라울 거다 마음이 휙하고 휩쓸려 나갈 거야 자 여기 좀 보시면 워트 가정법이 나왔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요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미래를 가정을 해요 자 우리가 AI로 구동되는 기계가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고려를 해보는데 이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야 왜냐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얘가 불가능하니까 사건의 희박성을 나타내는 조동사 과거를 여기다가 지금 써놓고 그게 현재 시점에서도 벌어지고 있어서 요렇게 위를 써놨습니다 보통 워트 가정법 슈드 가정법을 가정법 미래로 보는데요 가정법 미래로 봤다 하더라도 여러분 여기에 보통 이렇게 원형을 써줍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가정법 과거 이렇게 돼있는 과거라기보다는 가정법 미래에 가까워요 여러분 가정법 미래는 잘 안 써요 이게 사실상 사건이 거의 여기 우드가 중요해요 우드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게 아투가 아니라는 거 아투 아니라는 거 그거 하나만 잘 봐주시면 되겠다 one of the key featur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의 아주 핵심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is that it enabled machines to learn new things 이이신데 이이시가 가리키는 게 여러분 artificial intelligence AI 인공지능을 말하는 거죠 자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뭘 가능케 하냐면 지게가요 새로운 것들을 학습할 수 있게 해줍니다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는 이죠 자 우리가 보통 이 rather than이 나오면 뒤에 거가 아니라 앞에 거가 중요한 거예요 뒤에 거라기보다는 보통 우리가 요걸 a b 이렇게 쓰는데 b 라기보다는 오히려 a 이렇게 가깝거든요 다시 말해 requiring programming specified to new task 새로운 업무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뭔가 새로운 거를 배우는 걸 가능하게 해준다 이 말인 거지 이전에는 무언가 새로운 작업이 있었다면 사람이 프로그래밍을 해줬어야 됐지만 이제 프로그래밍 별로 필요 없어요 이런 뜻이죠 그거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자 머신이 스스로 배울 수 있다 이게 더 지금 중요한 거죠 그쵸 자 there 그러므로 therefore the core differences 자 뭔가 아주 핵심적인 차이 과거의 컴퓨터와 미래의 컴퓨터 사이에 아주 핵심적인 차이가 있다면 미래의 컴퓨터는요 학습하고 스스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에요 In the near future 근래 Smart virtual assistance 자 가상 스마트 가상 비서는 We'll know more about you than your closest friends and family members 자 너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으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걸 알 거야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보시면 대동사로 두냐 아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문제는 뭘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얘는 진짜 쉬운 게 이 파트를 따라서 쭉 앞으로 가시다가 보면 뭔가 동사 쓴 게 있을 거야 저 동사 맞춰서 저게 일반 동사 한번 두 쓰고 비동사 하면 비동사 써주세요 알았죠? 자 그래서 가족들이 아는 것보다 이 인공지능 비서가 너에 대해서 더 많이 알 거야 Can you imagine How that might change our lives? 자 그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생각해봤어?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AI 말하는 거겠죠 AI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생각해봤어? These kinds of changes are exactly why it is so important recognize the implication that new technology will have for our role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지금 이러한 종류의 변화들 이런 뜻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종류의 변화는 AI가 불러일으킬 변화들을 말하는 거야 그쵸? 왜 안 써지? AI가 발생시킬 변화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종류의 변화들이 why 여러분 why가 나오면 왜 하지 말고 이유로 해석하시라고 그랬어요 자 무슨 이유냐면 그게 중요한 이유래 그럼 그건 또 뭐야 그건 또 뭐야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 가만 보니까 to recognize the implication 아 영향력을 인지하는 게 중요하대 그쵸? 그러면 무엇은 영향력이냐 that new technology will have for our lives 자 새로운 기술이 우리의 세상을 위해서 가지고 올 그쵸? 그 영향력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야 즉 AI가 발생시킬 변화들을 아는 것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그 세 기술들이 우리의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인지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될 거다 이 말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아는 것이 그쵸? 우리가 이러한 영향력에 대한 인지를 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 라는 게 이 글의 마지막 문장이 되겠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건 저 it이 아무 뜻이 없다는 거 그에 비해서 여러분 이 위쪽으로 나와있는 that과 it들은 네 인공지능을 가리키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 좀 생각을 해보셔면 좋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내용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29번도 자 시간이 조금 더 있으니까 30번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0번으로 가시죠 자 30번입니다 자 식물성장은 약간 호르몬 그룹에 의해서 통제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호르몬을 called oxin oxin이라 부른답니다 그리고 이 oxin은요 found at the tips of stems and roots of plants 자 식물의 뿌리하고 줄기 끝에서 발견이 된대요 그리고 얘는 이걸 요렇게 꾸며주겠죠 oxin produced at the tips of stems 줄기의 끝에서 줄기의 끝에서 생산이 되는 옥신들 이런 뜻이죠 줄기의 끝에서 생산되는 옥신들은요 tend to accumulate on the side of the stems that is in the shade 그늘에 있는 줄기의 한쪽 측면에 축척되는 경향이 있어요 옥신이 축척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가서 그러니까 얘가 be accumulated 이렇게 쓸 거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축적되다 에요 이 단어 자체가 그래서 단어 형태 잘 보세요 accumulated가 아닌 거야 이런 애들 그래서 축적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자 accordingly oxins stimulated growth on the shade side of the plant 자 따라서 옥신이라고 하는 건 자극을 합니다 성장을 자극하죠 on the shade side of the plant 식물의 그늘진 부분에 성장을 자극해요 다시 말해 얘가 식물이 요렇게 있으면 식물이 요렇게 있는데 그렇죠 식물이 요렇게 뭐 여러분 이렇게 휘어진 나무들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었는데 이쪽 부분에 그늘이 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옥신이 여기 가서 쌓이는 거지 여기 여기 가서 이제 쌓이는 거지 그리고 얘가 이쪽보다 더 빨리 자라 옥신이 없는 이쪽보다 이쪽보다 저 파란색 부분이 더 빨리 자라서 얘가요 성장이 빠르고 얘는 성장이 느리니까 결국에 성장이 빠른 쪽이 성장이 느린 쪽에 맞춰서 이렇게 휘겠죠 이렇게 휘겠지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이쪽엔 뭐가 들어 이렇게 햇빛이 들고 있다 여기는 햇빛이야 그러니까 사실상 뭐가 돼? 햇빛을 향해 휘는 게 되어버린 거죠 햇빛을 향해 휘는 효과를 가져가 오게 되겠지 그러므로 그러므로 요즘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므로 The shady side grows faster than the side facing the sunlight 햇빛을 바라보고 있는 면보다 더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뭐 그늘진 면이 더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This phenomenon called as the stems to bend and appear to be growing toward the light 이러한 현상이 뭘 야기시키느냐 줄기가 구부러짐을 야기하죠 줄기가 어디를 향해 구부러져요? 구부러지고 마치 자라는 것처럼 어떻게 자라는 것처럼 빛을 향해 자라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지죠 즉 구부러지게 만들어서 마치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보이도록 야기한다 이 말이야 자 Oxin have the opposite effect on the on the root of the plant 그런데 요즘에 여기 however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however however 그렇지만 Oxin은 have the opposite effect on the root of the plant 자 식물의 뿌리에서는 반대작용을 한답니다 오 Oxin in the tips on the root tend to limit the growth 자 뿌리의 밑바닥에 있는 Oxin들은요 성장을 저해한대요 다시 말해 쟤는 여러분 저렇게 나무를 휘게 만들었잖아 근데 이제 나무 뿌리가 이렇게 있어 근데 Oxin이 여기에 가서 이렇게 쌓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는 아까는 여기에 성장을 촉진시켰잖아요 근데 얘는 성장을 방해해 그래서 성장을 방해해갖고 Oxin이 없는 쪽을 더 빨리 자라게 만들어 Oxin이 없는 쪽이 이렇게 자라겠죠 이렇게 자랄 거야 근데 문제는 저 파란색 부분이 같이 자라줘야 되는데 안 자라 성장이 저해 돼 여기는 빨리 자란 데 비해서 저 파란색 부분은 안 자라니까 결국엔 얘가 이렇게 휘는 느낌이 되겠죠 이렇게 휘는 느낌이 있을 거야 파란색에 비해서 요렇게 되니까 얘는 자 그러니 뿌리가 어딜 향하게 돼요 이러면 아래를 향하게 되죠 다운로드 형태가 되는 거죠 Oxin is tips on the roots 뿌리 끝에 있는 Oxin은요 tend to limit the growth 성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If a root is horizontal in the soil 흙에서 뿌리가 이렇게 평행하게 자라고 있다면 Oxin은 accumulate on the lower side 아래쪽에 쌓이게 됩니다 축적되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자동사라서 be accumulated 이런 거 없어요 자 lower side에 사해서 interfere the development 자 발전을 저해해요 그러므로 the lower side of the root 뿌리의 아랫부분이요 will grow slower 더 느리게 자라요 than the upper side 윗부분보다 더 느리게 자라죠 자 인턴 결과적으로 this 이게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9번 내용이죠 더 느리게 자리게 만든다는 거 이게 뿌리가 band downward 아래쪽으로 휘게 만듭니다 upward 안 돼요 여러분 downward인 거야 아래쪽으로 휘게 만들어서 with the tip of the root 자 뿌리 끝이 grow in the direction that direction 그 방향으로 자라게끔 요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방향은 당연히 아래 방향이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요 재밌는 글이었어요 자 옥신의 두 가지 작용인데 정리를 해보면 줄기에 있는 옥신은 줄기에 있는 옥신은 성장을 촉진시키지만 뿌리에 있는 옥신은 성장을 저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쪽이 더 빨리 자라서 빛을 향해 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지만 얘는요 이쪽이 더 느리게 자라기 때문에 윗부분이 더 빠르게 자라서 뿌리가 아래쪽을 향하게 만들죠 자 이게 옥신의 기능이다 라는 게 이 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찬찬히 읽어보시고 내용 파악하셨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요 다음 시간에는 요 뒷부분 마주할 거예요 알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